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집에서 붉은색 개발선인장의 꽃이 지고 나서 개체순 증가하는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제가 벌써 2년 전에 개발선인장의 개체수를 증가시켜서 2개는 집에 두고 2개는 여기에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창틀에 올려놓고 자라고 있었는데 그때 찍은 거를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오히려 이렇게 흔적을 보여드리려고 여기를 찍어봅니다. 얘가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뜯은 거에 첫 번째 저거는 하나 산 거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얘네들은 새끼친 거 원예상토로만 된 거예요. 2번, 4번은 그리고 얘는 새끼친 거. 얘도 원예상토로만 돼있을 것 같은데 얘는 꽃기린 얘도 집에서 가져온 거고 얘도 그렇고 어쨌든 오늘의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찍었는 줄 알고 다 뒤져도 없어서 보니까 그 당시 증식해놓은 개체수 증가해놓은 얘를 보여드리려고요. 집에는 물이 말라서 죽고 원래 원본 모체까지도 두 개를 이번에 말라서 뽑아서 죽였어요. 죽은 거니까 뽑아보냈어요. 내려서 다시 볼게요. 제가 집에서 튼튼한 놈 두 개만 갖고 왔는지 얘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는데요. 끝봉우리가 다 달려있는 거를 지난 12월 성탄절에 봤었는데 끝봉우리가 많이 떨어지고 얘들은 폈는데 물이 너무 모자라네요. 여기 아이들에 비해서 얘네들이 잎사귀 하나, 두 개 또는 어떤 건 세 개겠죠. 그런 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2주일 정도 말렸다가 심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잘 된 것들 아마도 잘 된 것 갖고 왔겠죠.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이거는 제가 흰색 개발 선인장으로 샀는데 분홍색이네요. 지금 이런 것들이 분홍색이잖아요. 그냥 보이게는 흰색 같은데 이 꽃도 분홍색이네요. 얘도 지금 꽃이 다 지면 그러니까 물이 너무 그러니까 얘 꽃길인하고 개발 선인장 아 얘가 개발 선인장이에요. 개발 선인장하고 꽃길인은 마치 관엽식물처럼 물을 좀 자주 줘야 되더라고요. 물이 그냥 다른 선인장들처럼 물을 조금 주면 말라서 얘가 완전히 말라서 그랬거든요. 이게 개체순이 늘어났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 집에 가보면 완전히 빠싹 말라가지고 할 수 없이 걔네들을 다 끊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원래 엄마보다 훨씬 더 크고 꽃대 더 많이 열리고 그랬네요. 개발 선인장.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개체순 늘리는 거 재밌잖아요. 새끼가 자꾸자꾸 많아지니까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이렇게 개발 선인장 가지발 선인장 뭐 어쨌든 키워보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꽃이 굉장히 크고 사실 봉오리봉오리마다 다 맺혔었는데 어디 떨어졌나 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개발 선인장 올해 한번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